대림그룹이 지배구조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경영 쇄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권호철 기자. 대림산업에 나와 있습니다. 대림그룹이 발표한 경영 쇄신 계획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대림그룹이 내세운 경영 쇄신 계획은 크게 보면 일값 몰아주기 해소, 지배구조 개선, 협력사와 상생협력 등입니다. 대림 측은 이 같은 경영 쇄신 발표에 대해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에 적극 부응한 한편 보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 경영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화답하고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투명한 경영, 공중한 경쟁, 과감한 혁신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서 새로운 성장을 위한 든든한 기반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대림그룹이 일값 몰아주기를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대림은 이해욱 부회장 등 개인주주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소위 오너회사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일값 몰아주기 논란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대림은 올해부터 신규 계열 거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또 법령상 허용되는 필수불가결한 계열 거래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계열 거래에 대해서도 거래를 단절하거나 거래 조건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해욱 부회장 등 대주주가 100% 지분을 보유한 A 플러스 D 지분을 정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계획은 내부 거래의 근원적인 가능성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일값 몰아주기 논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관 변경을 통해 모든 계열사 내에 내부 거래를 점검하고 감시하는 내부 거래 위원회를 공식화합니다. 내부 거래 위원회에는 보고 청취권, 직권조사 명령권, 시정조치 요구권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권 기자, 대림그룹이 지배구조 개선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대림그룹은 그룹 내 순환출자를 올해 1분기 내 완전히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대림그룹 지배구조에는 대림코퍼레이션, 대림산업, 오라관광, 대림코퍼레이션으로 연결되는 순환출자 구조가 있습니다. 대림그룹은 보다 투명하고 단순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오라관광이 보유하고 있는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4.2%를 처분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이예욱 부회장의 지배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협력사와의 상생방안도 내놨습니다. 정확하게 계획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하도급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하도급법 및 관련 재반 가이드라인을 보다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하도급 심의위원회의 심사 권한을 보장할 방침입니다.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방안도 단편적인 지원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사의 경영체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협력사에 대한 재무지원을 강화하고 협력사 선정 단계에서 저가 심의 심사 기준을 한층 강화해 최저가가 아닌 최저가 낙차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일값 몰아주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오너 회사까지 팔아치우겠다는 대림산업의 새로운 출발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호철 기자였습니다.